오늘 룩기 마지막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이 룩기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은혜지만 정말 이 룩기는 굉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제 심령이 오늘 너무 막 벅차게 역사를 해가지고요.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됩니다 하는 마음이고 참으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저같이 부족한 심령에 이렇게 벅차게 먼저 준비시키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부족하지만 사랑스러운 얼굴들을 한번 좀 보세요.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주님이 받고자 하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할렐루야. 루키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왁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음에게 이르되 찬성할지어다. 여왁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느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하니라. 나음이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음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해스본을 낳고 해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았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가슴에 와 닿는지요. 나음이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의 두 아들도 죽었고 그래서 엘리멜렉이 받은 그 기업을 이을 자가 없이 소망이 끊어지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 시점에 그들이 땅은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나음이 절망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나음이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그렇다면 그의 고백은 결국 우리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쁘다고 하지 마라 나의 삶이 너무나 고통이야 그런 삶 살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이 참 삶이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언제나 끝이 날까 그게 나음이의 고백인데 우리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출애급을 한 자들은 처음에는 소망을 가졌어요. 예! 우리가 이제 애굽의 종사리에서부터 벗어났구나 이제는 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가겠구나 라고 신이 나서 갔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고할 대로 공고하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거예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반성에서 물을 내어줘서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닳지 않고 발도 푸르치지 않을 만큼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였지만 그들의 심령은 믿음이 있는 심령은 그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 삶의 고통에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나? 여러분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아주 절규예요 절규 주여 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얻을 만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40년 광야를 돌았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고통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길어지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래카 여호수와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행보를 갖습니다.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난한 땅을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표증이에요. 오늘 이 루키 말씀은 1장에는 엘레메기 죽은 얘기를 말했고 마지막에 오늘 4장에 마지막에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에서는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기업을 이어내려갈 수 있는 아들인 거예요.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내로 삼아서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피로 여러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아내된 표증을 갖고 계십니까? 아내된 표증은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장막에 루세 장막에 들어갔더니 아들을 낳게 되어지더라.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장막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온몸이 다 무너져서 나오미처럼 아무런 소망이었고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것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죽음보다 더 하겠습니까? 죽음보다 덜 하죠.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나와 같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처절하게 바닥까지 내려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따라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계속 계속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드디어는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다 이뤘지만 루시 끝까지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들어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가 베들레엠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보아스가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가서 여호와께서 그 루시에게 아들을 낳도록 임신을 하게 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이방인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마치 관계없는 버려진 자 같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루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오미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찾아왔을 때 그 모합 여인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더라. 모든 것을 회복하는 통로가 다른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 루시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루카 같은 통로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루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고 나오미를 쫓아온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여인을 쫓아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붙조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보아니 이게 맞는 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가 가이드를 주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정한 거예요. 그대로 순정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 상태예요. 내 생각을 포기한 상태. 내 을을 포기한 상태.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나오미가 지시하는 대로 갔던 것은 우리가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간 것. 바울에 우리에게 외친 신약에 준 메시지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십자가만이 바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다. 십자가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 능력이다. 그래서 너희도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니 너희도 십자가만을 알라. 그래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또 내가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자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 가는 것. 그게 사도바울이 한 일이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의 상황,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도 그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오직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상황을 우러나 자러나 기웃거리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약속하신 분의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루스에게 낳게 하신 그 아들. 그 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회복자라고 표현했어요.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게 그냥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생명의 회복자랍니다. 우리 아내 임신케 하신 이는 여호와입니다. 루스에게 임신케 하신 이는 여호와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가 여호와예요. 왜냐하면 루스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낳게 하려고. 그렇다면 내가 루시라면 내가 이방여인, 믿음의 여인이라면 내가 생명의 회복자를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서 아들로 낳아지는 것.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은 바로 구원의 메시야로 오신 거예요. 구원주로 오신 것을 말하죠. 그 메시야를 구약에 약속하셨어요. 율법서가 약속했고 시편이 약속했고 선지서가 약속했고 그래서 누가 보면 24절, 44절에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그 성취될 것은 바로 생명의 회복자가 낳게 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한 역사의 한 장면일 뿐이에요. 역사의 한 사건일 뿐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만 나는 사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죽었던 자였지만 나는 소망이 없었던 자였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끊어진 자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메시야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루시 생명의 회복자인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 생명이 나타나야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 잉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잉태 역사? 생명의 잉태 역사. 그러면 생명의 잉태 역사는 바로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루시 아들을 낳게 되어주는 거.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몸 그리스의 교회가 되어짐으로 예수님이 짜자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회복자를 얻게 하시려고 여호와는 이미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이사야에서 9장 6절 7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9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위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히브리서 7장의 3절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샬렘아 멸기세덱임을 말하고 있죠.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생명의 회복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꿈에 현명하기를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케 하신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거로 그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는 기묘자, 그는 평강의 왕, 그는 우리의 구원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정사라는 거예요. 정사. 다스리는 자, 통치자, 권세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아들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또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을 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자가 내 안에 탄생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자가 내 안에서 탄생이 되어지는 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거듭나서 루시 낳은 그 아들은 엘리멜렉이 다 잃어버린 그 기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그 기업이 내게 주어지죠. 하나님이 가지신 기업,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하나님이 가진 권세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교회가 된, 그의 신부가 된, 그의 몸이 된 우리에게 그것을 동일하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위가 갖고 있는 자리가 있죠. 간이 갖고 있는 자리가 있죠. 창자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라고, 그의 지체라고 말하면 내가 그의 팔이라면, 그 팔의 손가락이라면 그만큼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내가 그만큼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삶의 역할은 하나님의 몸인 그 성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는 거죠. 이 역할은 손을 다칠 때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건 생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 어떤 지체의 한 부분이라면 여기서 생명이 나타나면 생명이 피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어줘야 돼요. 각 심령에 예수의 피가 전달이 되어져야 되고 이 피가 전달이 되어져서 이 손이 온전히 움직일 때 무엇을 집을 수 있고 입에 넣을 수 있고 입은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니 씹을 수 있게 되어지고 위는 그 생명이 있으니 또 움직여서 소화시킬 수 있고 모든 장기가 함께 움직이면서 할 때 이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는 우리 각 사람 사람 하나가 생명의 회복에 온전히 일어나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할 때 그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 독생자의 영광.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영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영광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빛이 내 안에 임하여 있다면 절대로 여기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만약에 빛의 자녀를 하면 빛과 사귐이 있지 어떻게 빛의 자녀가 어두움과 사귐이 있느냐 어두움이 절대로 나에게 들어와서 자기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죽음의 영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회복자가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면 어찌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느냐 예수님과 내가 정원을 했어요. 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말로만 그래서 신부를 준비시킨다고 신부 준비시키는 게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신부 준비하는 거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신부 준비하는 거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신부가 준비되어지는 건 고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게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가 나타나는 것이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신부잖아요. 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회복자로 오셨고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엘레멜렉이 다 잃어버린 것을 루스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줬지만 보아스가 들어왔지만 결혼을 했다고 쳐도 장막에 들어왔다고 쳐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회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이 없이는 기업이 물려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들어왔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도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그 가지를 잘라버리라고 말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농부의 관심은 나무에 있지 않아요. 나무를 열심히 다듬고 열심히 가꾸고 물을 주고 열심히 보살피는 이유는 그 나무에게서부터 바라는 열매를 얻고자 함인 거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려서 뗄감으로 밖에 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바로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은사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은사 어떤 기름붐이 임해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은사의 종류는 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지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변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투시를 하고 남의 속을 들러보고 점쟁이 점치는 것처럼 뭔가 앞길을 점치고 그게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유익을 주느냐 방언은 뭐에 유익을 주고 예언은 뭐에 유익을 주느냐 사도바울이 그 말씀을 합니다. 방언은 나에게 유익이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고 모든 그 유익의 기본 개념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유익이냐 아니냐 점치듯이 예언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다면 그 예언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방언을 하루 종일 말해도 내 마음에 아무 유익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왜 방언을 말하게 하고 왜 예언의 은사를 주고 왜 치유의 은사를 주느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생명의 회복자는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은사라고 표현해요. 섬김의 은사가 다른 사람을 옆에서 뭐 먹을 거 해주고 입을 거 입혀주고 열심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주는 섬김을 했으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면 그게 바로 고린조던 13장에 내 몸을 풀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의 백성 저의 죄에서 저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일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맛도 못 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오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빛을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이 육체로 오신 게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중요한 건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정말로 생명의 역사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장막에서 연합이 되어졌을 때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물을 자가 그에게서 나오게 된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로 인해서 기업을 물을 자 오벳이 나온 것이죠. 아멘.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였다면 여러분은 오벳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설번이에요. 종. 무슨 종? 의의 종.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왔다면 그분이 내 안에 영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잉태케 하고 내가 그래서 나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의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것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원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보이지 않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보일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사랑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빛과 사귐이 있고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는 것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임하였다면 방언을 말하는 게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그 증거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 빛을 받고 그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빛이 비춰야 돼요.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빛을 뺏어가려는 어두움은 열심히 어두움으로 침봉을 합니다. 생각을 따라서 침입을 해서 내 마음에 털을 잡고 집을 짓고 살려고 하죠. 집을 짓고 산다는 말은 어둠의 왕공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절대로 이 어둠의 왕공은 용납하면 안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쫓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게 함으로 인자됨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올려주셔서 선과 악의 심판주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이 사건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회복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아스의 씨가 루스에게 들어가니 루시 생명의 회복자를 낳았어요.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회복자를 믿게 되어져서 생명의 회복자를 낳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너희가 힘을 입어서 그 이름을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건 생명이요. 나타나야 하는 것도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자니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다 그랬어요? 고린대서 후서 4장 10절 11절 다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매일 날마다 죽는 것은 내 이 썩을 육체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육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나타나게 돼 있지 육이 죽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결국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야만 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만 그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투고 싸우고 내 말로 막 내 의견을 말해서 뭔가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는 바로 생명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기구예요. 기구. 믿음. 그것이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프레시가 아무리 돈 성능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배러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거주으로 보기 그럴싸한 정말 근사한 몸일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낡고 헐고 보잘것없고 그런 프레시라이드 고장났어도 딱 손 봐가지고 고치고 배러리 딱 넣어서 켜면 그냥 쫙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고장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을 부으시니까 내가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더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더라. 이거는 룸만이 아니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들은 노년의 봉양자래요. 이 아들이 오벤시 그 나오미가 노년에 늙었는데 그를 봉양하는 자야 그를 섬기는 자야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 노년이라는 얘기가 올드에이지 나이 먹은 올드에이지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올드에이지예요. 창세기 47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 노년이라고 말한 히브리어 세이바라는 것 또 봉양자라고 말한 컬이라는 단어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때의 양식으로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나오미를 섬겨요? 오베시 그 루시난 아들이 나오미를 양식으로 섬기는 봉양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단어가 너릿이라는데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것을 너릿이라 그러고 또 나무에 진액이 빨아올려져서 가지가 그 진액을 받아 먹는다는 것을 너릿이 한다고 표현해요.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봉양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생명으로 봉양하기 위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로 잉태되어져서 오심은 곧 나를 모하기에 이 마지막 때의 나에게 양식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의 양식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다 죽게 됐어요. 암호스 8장 11절 말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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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먹지 못한 기근 속에 피틀거리는데 그 기근은 물을 마시지 못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이라는데 마지막 때의 많은 영혼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비틀비틀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이 채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이 갈급함이 채워질까? 비틀비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어떤 사람이 봉양을 해요? Servant, Obed 루시 낳은 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종으로 마지막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신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이 양식을 굶주려서 먹지 못하고 헤매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봉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은 곧 나의 형제여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들이죠. 한 피를 나는 자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봉양자가 되길 원한다. 예수 생명인 잉태되어진 자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 생명을 받고 생명의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 자가 누구냐 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님은 이미 이사야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날 말씀을 주시면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내 생명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뛰쳐나가게 합니다. 나눌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베즈가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근이 다 할 때까지 그 애국당에서 요셉의 형제나 아버지나 모두 그의 가족들은 다 넉넉히 먹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그만큼 양식 생명이 그만큼 채워져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원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육은 죽게 하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곧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땅을 또 세우시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합니다. 그래서 10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죽게 맡긴다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요동하는 흔들림 이런 거 없게끔 주님이 경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이 아니라 누구의 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 일을 이루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이사에서 사심자 23절에 말씀하신 건 곧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도대체 언제 이것이 끝나려나 언제 이것을 맞추려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을 살펴보면 언제나 내가 돈이 풍족해서 돈 걱정 안하나 언제나 내가 육체가 건강해서 내 맘대로 뛰어나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많이 줘서 세상에서 부자되고 육체에 건강을 줘가지고 네 맘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붙잡아 두시고 생명 나눌 수 있는 자로 만드실 때까지는 육체도 아파서 못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바로 그 종으로서 생명의 회복자로 또 노년의 봉양자로 섬기다가 그는 아들을 또 낳고 그 아들을 또 낳고 결국은 이 오벳은 다윗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18절에서 22절에 베레스의 계보를 말했어요. 뜬금없이 왜 베레스의 계보를 말하느냐. 보아스가 유다족석이고 그 오벳도 유다족석이면서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이것을 루키의 끝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베레스의 계보. 잠깐 이 베레스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기서 내력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genera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generation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얼에서는 tola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tola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게 써져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4절에 말할 때는 바브라고 하는 알파벳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바브라는 단어가 있어야 정상적인 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런데 바브가 빠졌어요. 바브라는 여섯 번째 알파벳 단어는 6이라는 숫자를 상징하는데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토께서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브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베레스의 계보라고 할 때 계보라는 게 generation이랑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바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는 바브가 있어야 되는데 빠지고 어디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베레스의 그 계보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유다 족석의 계보에 예수님이 오신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에 베레스의 계보를 그냥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예수님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암을 낳고 남은 아미나다보를 낳고 아미나다보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다이슬을 낳고 그러면서 끝나거든요. 다위당이 온 것이 끝나는 것은 다위당이 이스라엘의 참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왕으로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온전한 왕국으로서의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왕정시대 이전에는 족장시대였어요. 근데 그 족장시대가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바뀌고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바뀌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나라 형성이 이루어지고 그 첫 번째 왕이 다윗왕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마리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유다와 속임수를 써서 잠자리를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근데 그 베레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터치고 나오다. 터치고 나오다라는 이것이 쪼개다라는 의미도 있고 나누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를 가면 다니엘서 5장 28절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베레스 된다는 말하고 있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바라신 그게 베레스 같은 단어인데 둘로 나뉘어지다요. 둘로 나뉘어지면 메대와 파사로 나뉘어집니다. 결국은 그 바벨론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둘로 나뉘어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터치고 나오니 빛과 어둠이 나눠지면서 베레스와 그 베레스의 다른 세라가 나오는데 그들의 제너레이션이 그 밑으로 나오는데 다위대 왕으로 온 그 줄기는 베레스라는 거예요. 그 베레스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쌍둥이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왜 둘로 갈라지는지 그 모든 의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믿음의 후손의 혈통이냐.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말이 속여서 시아버지하고 해서 아들을 낳고 또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나와서 루시 아들을 낳을 수 없게끔 사단이 만들었지만 결국은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고 여호와께서 루시에게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결국은 모든 것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 생명의 회복 바로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생명의 회복과 노원의 봉양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졌다.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자정하신 다음에 여러분은 그 왕을 맞이한 자로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논현의 봉양자로서 누구에게 양식을 줘요?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루스는 남편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나오미는 아들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약속한 기업을 다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기업을 하나님이 다 회복하게 하는 일을 루스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결국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으니 나중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통치권 안에서 한 왕이 낳아져서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어요? 임하누엘.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누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누엘 나와 함께 하셨던 2017년 전에 베들레엠에 나타나서 거기에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온 인류에게 복을 주려는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인지 아셨죠? 생명의 회복자 되시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시기를 예수를 추건합니다. 오직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주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도록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